태극기 애국애병 여러분 물결교 우리는 위병입니다. 불의의 한과한 정의의 세력이며 자발적 위병입니다. 하나로 뭉치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돼도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로 통합 못해도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외란 때도 각 지방에서 수많은 위병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베지스탄스도 공부가 없었기에 없앨 수 없었습니다. 태극기 애국애병은 중국 주사카가 배부에서 조종한 촛불폭동 인민재판 세력 파도의 한과음 한뜻입니다. 반, 반, 반님카에다 문나된 정신으로 사옵시다. 우리는 구국의 기치로 자원한 독립군이자 위병입니다. 우리는 위병입니다. 내 목숨, 내 돈, 내 애국심으로 자원했습니다. 우리와 리더들은 명예도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정신과, 금연자주력동, 새마을운동으로 구국강병만 등 박정희 정신을 회복, 포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빗물 한 방울이 모여 게을대고 강대고 바다가 됩니다. 이더나 집회 장소만 보고 나가면 찢어지고 깨집니다. 우리는 좌파, 촛불폭동을 지연합니다. 우리는 정의과 진리를 추구하고, 주체사상 종국 문나된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대한민국 건국정신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힘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진실의 전쟁을 수행 중입니다. 태극전단 데이너 김올림